이명웅이 DJ로 변신해 사랑바보를 열창한 가운데 원곡자 김성기가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명웅은 지난 22일 방송된 사랑의 콜센터에서 DJ웅으로 변신 별이 빛나는 콜센터를 선보였다 특별 편성된 별이 빛나는 콜센터는 시청자들로부터 온 신청곡을 즉석에서 불러드리는 스페셜 무대 이날 이명웅은 본비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드리고 싶은 남자 별이 빛나는 콜센터 저는 DJ 이명웅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여러 시청자들의 사연을 진심 어린 목소리로 들려줬다 특히 그는 1년 6개월 전 암진단을 받고 투병 중 자신의 노래로 힘을 얻었다는 시청자의 사연에 감동을 받아 사랑바보를 선곡해 아름다운 무대를 꾸몄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랑바보를 불러 모두를 감동해 빠뜨렸으며 나아가 이 곡의 원곡자인 가수 김성기까지 감동케 했다 이번 무대를 방송을 통해 지켜본 김성기는 자신의 유튜브와 SNS 등에 이명웅이 부른 사랑바보를 올려놨다 아울러 너무나 감동적으로 불러주어서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사랑바보의 원곡자 김성기는 강변가요제 출신 바닷의 멤버이자 수천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민국 노래교실계의 아이돌로 유명한 스타 강사다 그는 가능성 있는 신인들 자신의 노래교실에 초대해 회원들과 함께 노래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 신인 가수들의 홍보 무대 겸 스타 등용문 역할까지 톡톡히 해왔다 그러던 중 김성기는 과거 신인이던 이명웅의 노래 실력과 겸손한 인성을 일찌감치 알아보고 2018년부터 자주 자신의 노래교실에 초대했으며 당시 노래로 맺은 부자지간으로 훈훈한 뒤엔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김성기는 과거 신인이던 이명웅의 역할을 배우는